하인턴 첫 출근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인턴 첫 출근을 마쳤습니다 오늘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뭘 해야 될지 궁금했고 떨렸는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또 나쁘지 않았던 첫 출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편집을 좀 했는데 새로운 것들을 알게 돼가지고 배운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되게 또 리스펙하고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티스트 하성훈씨가 편집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괜찮은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게 얼굴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물론이죠 내일도 아티스트 하성훈씨의 얼굴을 보면서 틱틱틱틱틱 재밌는 편집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하성훈씨 많은 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동영상 편집하면 재밌지 않을까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사수님부터 팀장님께서 잘 알려주셨는데 원래 항상 사수들은 좀 재수없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은 잘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요네즈 마요네즈 preventive 50분 고구마 그리고 100분 30분 토퍼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